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잘 지냈죠? 바빴죠 일하냐고 여기가 코르도바섬의 롤로 시포트 근처입니다 롤로 여기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볼 가는 다리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짓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한 명씩 모여서 상권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먹기 딱 좋은 필리핀 사람들 문화 체험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트 마켓...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아까 물어보니까 6시? 시작해서 10시에 끝났다는데 뭐 손님 중 있으면 더 큰 위기까지 하겠죠? 주말 같은 경우는 오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는데 손님... 돈 내놔 호오오오 cada ㅇㅇ 에이 이거 뭐 몇개 사먹을까 없겠네 한번 봅시다 뭐있는지 사보자 좀 사먹자 먹자 먹자 맛있겠다 이거 이날은 숯에 다 구워먹는거죠? 이나라 사람들은 왜 숯에 다 구워먹는거죠? 아 싸니까 숯이 가스보다 아 굉장히 쉬운이군요 응 가스로 해먹는거보다 고기는 바베큐거든 맛있거든 어딜 가나 해 줄 때쯤 한 5시 반 정도 되면 그때부터 숯을 피기 시작하면서 숯으로 음식을 많이 해먹죠 맛있네 이게 닭다리가 아니라 칠면조같은데 크기는 아 좀 조용하네 어우 저게 너무 시끄러워 어 빵하다 빵하디바 팜치턱살 팜치턱살 어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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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메론 알 메론비엘 메론비엘 어필라 바왈 아잉 이거 되게 맛있어 그래서 맥주 있는냐고 물어봤는데 맥주가 여기서 팔게 못한대요 아 맥주 여기서 안 팔아요? 응 알코올 자체가 안된대요 술먹어도 술먹고 또라이댓이 사고싶을까봐 술못팔게 돼 싸네 150포도 자 지금부터 이제 빵하 참치떡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데요 네 그럼요 일단 깔라마시가 위에 쫙 올라와있잖아 그래서 깔라마시 쫙 짜주고 소스 자 딱 봐도 한눈에 봐도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뭐해봐 안 나와 안 나오네 안 나와 자 먹어보도록 하죠 자 자 빵하는 여기 보면은 뼛속에 있는 살이 있어요 뼛속 이렇게 딱 뼛속에 딱 떠가진 살 여기가 맛있는거 오오 오오 안줄꺼야 음 맛있어 어떠나요 맛이 못먹었으면 말을 하지마 옆에 어떤 팬이 찾았는데요 팬이 개도 참치 생선을 먹는구나 참치 석쌀은 제일 맛있는 부분이라 오 석쌀이 무수 맛있겠네요 여기 살 여기 살이 제일 맛있는 먹어볼래? 먹어봐 오 맛있네요 겉이 바삭해서 그리고 되게 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속이 되게 맛있네요 부드럽고 응 맛있어 오 팬이 한 번 더 찾아왔는데요 예 팬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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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y 오우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네 루피의 맛이 어떤가요? 오이 야옹 봐봐 늦게 보이죠? 오우 기름 덩어리네요 그냥 사실 저기 딱 좋은데? 근데 오늘 오픈한 가게들이 많이 없네요 아무래도 월요일이라서 지금 보니까 가게 자리 같은데 아무래도 주말에 와야지 사람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아 또 시끄럽다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필리핀 사람들 똑같은 거네 바베큐 오 신기한 거 있는데 이거 뭐지? 초리쏘 이건 초리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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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순대? 순대? 소세지? 소세지 개념인데 발짝지근하니 맛이 괜찮습니다 근데 살 찌거 같아 먹으면 빵 아랑 확실히 음식은 다 거기서 비슷하네 셰이크다 셰이크 셰이크 먹자 자식 오쌌랑 망고 망고씨 망고 들어가네 생망고 들어가네 어? 생망고 들어가네요? 응 보통은 파워도 있어 파워도 한 줄 알았는데 생망고죠? 나 생망고시니까 이렇게 싼 거 처음 봤어 왜 필라? 네 쏙쏙 고마워 먹어볼래? 나 이제 더 없어요 뒤에가 그래서 맛있다 음 음 하이 오늘 아하 어떻게 되세요? 고소 고소 뭐해 아니지 지금 full 되겠다 오와 cuenta 나 나 감사합니다.